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 판변TV의 황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부존재 주장과 회생 절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16일이고요. 학과 모른은 2021년 22336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가 채권자고 피고는 채무자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피고는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신청을 해서 했는데 문제는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은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 라고 해가지고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도 안 되는 채권자. 네 대여금은 존재할 수 없다. 아예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예 채권 명령을 기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원고는 피고의 회생 절차 신청을 알지 못해서 회생 채권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회생 절차 인과 결정을 받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대여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무슨 말이냐. 나는 이미 회생 절차 받았기 때문에 실권 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각하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회생관리인이 채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도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되는가? 위반한 경우 그 채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응을 뭐라고 하냐면 회생관리인은 회생관리니까 회생 절차를 하게 되면 회생관리를 지정하게 되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개인 당사자로 그냥 회생관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 회생관리인은 회생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란 이를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채권은 실권되지 못한다. 않는다. 결국 원고는 회생 절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신고하지 못했고 결국은 회생 절차에 따른 실권되는 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회생 절차에서 실권내지 면제이 되려면 채권자의 채무자의 모든 채권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심지어는 채무자가 이 채권은 아예 없어 말도 안 되는 채권이냐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니까 명백하지 아니하는 조건이 있지만 이거는 빼고 무조건 기재하라는 겁니다. 존재를 부정하더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채권자가 절차적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회생 채권 절차에서 내가 그 채권 나 있다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절차를 가질 때만 비로소 채권이 실권내지 면제 되는 것이지 그런 절차적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그렇지 않으면 채권이 실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원고는 회생 절차를 알지 못했어요. 만약에 원고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 거냐 알고 있었다면 피고가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실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피고가 아예 부존질을 주장해서 기재를 안 했고 원고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권이 안 되고 결국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구 소송을 해서 원고를 승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